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망가져요. 아나아나! 아나! 여기 앉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랑. 그치? 자, 여기 함께 보세요. 거기 앉으면 안 보이는데? 왜 의자에 앉아야지 아린이 보여? 의자에 앉아야 아린이가 보여. 그치?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아린아, 우리 구독자님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린이는? 성경. 성경이야기. 아린이가 그거 해볼까? 펄풀, 펄풀 성경이야기. 펄풀 성경이야기. 오늘 나의 성경 친구들이 5권을 가져왔어요. 그래, 한 번 봐봐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짜잔, 나의 성경이야기 친구들 5권. 아린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펄풀이에요. 아, 펄풀이에요. 아린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펄풀이래요. 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off-u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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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는 펄프를 좋아해요. 아린이가 성경 이야기 해줘요, 아빠한테. 옛날에 옛날에. 이거가 꽝 탔어요. 진짜, 하이파이. 꽝! 꽝! 여기가 안 보여. 거기 있으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카메라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의자에 그래서 올라오래요. 아린이 너무 잘하네. 자, 너무 잘해요, 아린이. 미술할 거예요. 미술할 거예요? 자, 우리는 섭젝트를 1분 이상 하지 못해요. 빨리빨리 얹어줘야 돼요. 우리의 집중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거든요. 우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술 2호 첫 크레용 워크북 시간이에요. 자, 먼저 여기 뭘 칠할 건가요, 오늘? 아린이가 원하는 칠하는 게 뭐죠, 오늘? 오늘 색연필 속에 색연필을 가지고 파란색 코끼리를 칠해보겠습니다. 이미 반쪽은 칠해져 있죠? 이건 부모님이 칠한 거겠죠? 자, 파란색을 골라야 되는데요. 파란색을 골라주세요. 우와, 파란색이에요. 색상이 좀 나와야겠다, 그치? 응.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상에 파란색 코끼리가 나왔어요. 펄뿔도. 우와, 펄뿔도 나왔네. 그다음 이건 뭐야?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있지요.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개처럼 여기 얼굴은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몸통은 초록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게? 파란색이에요. 좀 비슷해요. 우와! 여기 얼굴 한번 칠해볼까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근데 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 노란색 칠할 거예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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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 노란색 좋아해요? 아린이 노란색 좋아해요? 아린이 노란색 좋아해요? 아린이 노란색 좋아해요. 그래도 여기다 칠해야지, 여기다. 그렇지. 됐어 여기 봐봐, 여기 발대는 데 칠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칠해야지 여기가... 거기는 아닌데? 왜? 우와 그럼 거기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린이가 원하는 대로 해봐 엇? 잘 쏘이네 잘 쏘이네 오, 아니 아니 종이에다가 하지 거기다가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 말고, 여기 안에 그진? 두 껌까지 닫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직 이 칠하는 건 못하죠 칸을 넘어진다 조심해야 돼 우리 부엽바나 깎아 소그룹 하자 친구들 데려주세요 소그룹하게 멍멍이도 있고 오늘은 펭귄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거에요 알았지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여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기 이름은 누구죠? 어 이건 누구야? 멍멍이요 멍멍이고 이거는? 펭귄 펭귄 펭귄1과 펭귄2에요 색깔이 달라지요? 네 우리 웅인이도 데려줘요 네 네 네 그래 웅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웅인이는 앉지 못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야돼요 웅인이를 여기다 앉혀야돼 딱 수육통에 앉혀가지고 우와 그럼 여기 앉아봐 엄마가 이탈리아에 갔잖아 들어봤어? 응 엄마가 이탈리아에 한번 갔었거든 근데 엄마 이름이 정인이잖아 정님 엄마 맞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영어로 쓰면 뭔지 알아? J 해봐 J U U N G I I M N 야 그래서 그거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나와 융 따라해봐 융 인 그래서 융인이가 된거야 얘가 재밌지? 할머니 할머니한테 재밌는 얘기해줄까? 넘 야 유민 이랬앤 아 미끄리아 아 화또 보도 좋아요 좋아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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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재밌다 바나나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냠 냠냠